반갑습니다 지니타로 입니다 오늘은 조금 단호하게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 자체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단호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카드에 집중하셔서 가장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시길 바랄게요 시간 드릴게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상대방에게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부터 먼저 보자면 완즈 기사의 모습을 보아도 출발하려고 하는 자세인지 아니면 출발했다가 끼익 하고 멈추는 자세인지 예측 불가능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고 또 너무 충돌적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만나고자 했던 사람은 바로 상대방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먼저 나에게 다가와 놓고서 호련히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갈피를 잡지 못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마치 사랑은 불장난이라는 뜻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변덕이고 또 이기적인 모습이죠 다르게 또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총 인물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바람을 필 수도 있다 다른 이성에게 또 호련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번 분들의 마음을 보았더니 시중카드가 나왔어요 1번 분들은 사랑 싸움에 대해서 즐기게 될 수도 있고 우린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은 어떤 두 분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의 생각하기에는 어떤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같이 함께 함으로써 이 관계를 지키고 싶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나의 희망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또 바라볼 때는 미래가 전혀 예측이 안 된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이 상대방을 잊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카드를 볼게요 지금 컵들을 이렇게 안고 도망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상대방에게 떠나려고 해도 아 다시 한번 만나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미 안 된다는 걸 아세요 1번 분들 마음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갈등은 계속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을 정말 보지 못하고 있을 때라서 시선이 삐딱하게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미련이 남고 또 고집을 피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사람을 더 잊지 못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번 분들에게 조언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소드 2번이죠 또 여기서도 두 가지의 갈등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악어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실을 한번 구별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인 것만 걸러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더 이상 현실에서 사실적인 현재에서 도망치지 말고 감정적인 것을 다 배제한 뒤에 결론을 내어보자 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너무 서둘러서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난 후에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을 카드가 요구합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은 상대방에게 어떤 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좀 자기 중심적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책임은 회피한대요 확고한 자신감은 있으나 어떤 문제를 지었을 때는 해낼 자신이 없대요 이러니까 무언가 나는 잘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주장이 엄청난 센 주장들이 진짜가 아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겉에서 나오는 모습들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질투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우유보단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완즈 여왕이 나오는데요 상대 인물에 이렇게 강한 인물의 카드가 두 장이 문제점으로 나왔다 라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에 고집을 피운다 그리고 서로에 타협되는 부분에서 내 주장만이 들어가길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일방통행인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황제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힘과 완즈 여왕은 어떤 불의 에너지와 여성면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파워가 대단하거든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 이번 분들의 마음을 보자면 좀 긴장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불안으로 오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예민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소통을 해보려고 하고 계속 절제하고 있거든요 여사제도 어떤 것을 폭로하는 인물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끝없는 갈등 속에 있지만 겉에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이해하는 관계로 계속 지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잘 어울려지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왜 잊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보았더니 이렇게 자꾸 뒤를 보고 있거든요 나는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미련이죠 마음에 자꾸 그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계속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란 이런 부분들도 기대가 되고 이 사람이 연락을 자꾸 기다리게 되고 애쓰다 보니까 희망이 점점 커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2반분들에게 조언은요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이 은둔자 카드는 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인물이고 나의 깊이를 알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좀 과하게 가면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은근 나의 고집이 정말 세요 근데 이게 조언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했지만 안 된다면 포기를 하여라 라고 하거든요 포기하는 것도 용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기에는 나의 힘과 각오가 필요하다 그냥 포기는 지금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큰 각오를 해야 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잊어보려고 하였을 때는 그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고 이런 말도 해주고 달콤한 말도 해주었는데 라는 생각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 이 상대방을 잊을 수 있고 또 2번분들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3번분들은 상대방이 어떤 면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모습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보여지지 않아요 관계에 대해서 3번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와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획이 없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커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3번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모르는 척을 하거나 적당히 둘러대서 그 상황만을 일단 중재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3번분들의 마음은 이런 모습 때문에 좀 망설여진다 라고 하거든요 이유 없는 불안이 자꾸 생기고 막연하고 한치 앞도 모르고 어떻게 상황이 될지를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대방에게 좀 자기가 힘이 돼 주었으면 하는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다 낭비로 돼 간다 라고 해요 상대방에게 깊이 어떤 생각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사람에게 좀 힘이 돼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 이해하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분들은 왜 상대방을 잊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좀 강력한 카드들이 나왔는데 타워 바보 카드가 나왔거든요 3번분들이 이 사람을 잊을 생각은 없어요 잊고 싶지 않다라고 나오거든요 사실 이 관계를 어떻게 흐트려 버리거나 하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연애 새로운 상황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어요 좀 받아들일 준비가 아예 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관계를 어떻게 끊어내 볼까 라는 생각조차 잘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내가 모르는 척을 하고 있거나 자포자기의 심경일 수도 있거든요 이미 포기가 돼 버려서 나도 이제 모르겠으니까 결정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단지 결정을 안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3번 분들 조언 한번 볼게요 우리 3번 분들 조언을 보았더니 컵 6번 카드가 나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얼른 시작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카드에서도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하였죠 조언에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의존을 한다거나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컵 6번 카드는요 어떤 과거의 회상인데요 그 과거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들만 생각이 나고 따뜻하고 추억의 향수에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죠 이렇게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과거의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나쁜 게 생각이 안 나고 좋았던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좀 잊어보려고 하면 이 사람 근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받았던 상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낼 수도 있고 좋은 부분들만 계속 곱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언은요 너무 좋았던 기억에 내가 열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는 청산하시고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작 어떤 새로운 시작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취미를 만든다거나 어떤 일기를 쓰시거나 무엇이든 간에 새로운 것을 하나씩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4번 분들은 상대방의 어떤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모습은 무언가 막아내고 있거든요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나의 구역을 나의 안정적인 그 지대를 더 이상 넘어오지 말란 듯이 좀 벽을 치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기싸움일 수도 있고 아무튼간 전체적으로 방어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펜타클 기사 카드가 나왔죠 원래 본연의 카드에서는 말 다리가 모두 땅에 닿아서 우직하게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관계에서 발전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이에요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전이 되지 않고 너무 신중한 것일 수도 있고 변화가 두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가 새로운 방향 쪽으로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발전 진전 다음 단계가 없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마도 나는 썸을 타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계속 썸만 타신다거나 사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무언가 나에게 오픈 마인드가 아니라 방어적인 마인드에 답답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4번 분들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마음이 가고 있다 라고 하거든요 조금 이런 모습들은 이런 모습들인 거고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은 대로 좀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망설여지기는 하는데 이해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지만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내가 못난가? 내가 이쁘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펜타클 5 카드가 나왔어요 마음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기댈 것도 없고 또 점점 자포자기가 되고 고독하고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상대가 있는데도 너무 외로운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4번 분들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왜 떠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무언가 끌어안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상처를 받았으면 어떤 상처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계속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아파란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개환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랑이다 라고 하고 안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떤 고슴도치를 계속 품에 안으면 나는 피가 나는데 그것을 겨우겨우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것들은 나에게 수많은 아픔으로 될 수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해야만 상대방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미움받을까봐 너무 헤어지기가 두려워서 아프더라도 계속 쥐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4번 분들은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볼게요 내가 계속 이렇게 아픈데 끝까지 쥐고 가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맞는 그 선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점으로 나왔어요 정말 누가 봐도 아닌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나를 이뤄간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더 이상 나의 어떤 권리 나의 감정 나의 의견들은 상대방에게 중요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라고 보여져요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의견에만 다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카드 조언 카드를 볼게요 달 카드에요 어둠이 드리워지면서 나는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에 그것을 합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상황을 지금 현실과 그냥 빗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감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어떤 생각의 그 망상들을 구분하셔야 된다 라고 보여져요 현실을 한 번 보아야 된다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면 그것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진짜 헤어질 거야 라는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나시던 안 만나시던 간에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선택했다면 더 이상 나를 의심하지 말고 상대를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너무 힘들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서 카드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뽑아 봤고요 어느 쪽이든 간에 결정을 무조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딴소리 하지 않고 직진하시는 걸로 노력해 보는 걸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